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중년 이후 부부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마치 세상 물적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부부는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까지 말합니다. 좋습니다. 연애하던 때 그리고 신혼초와 같은 그 뜨거운 사랑은 많이 식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중년 이후 부부가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만 하면서 그 관계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 대신 의리라면서 그 의리라는 것이 그냥 한 지붕에 사는 것만으로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죠. 버리지 않는 게 그냥 의리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다섯 가지마저 배우자가 사랑 대신 보여주지 않는다면 남은 인생을 이 사람과 계속 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대체 뭐라도 제대로 보여줘야 할지 그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중년 이후 사랑 대신 보여줘야 할 것 첫 번째 존중심 존중심은 상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존중심은 그가 잘 지내는 모습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신마저도 행복해지는 마음에서 잘 드러납니다. 자신이 말할 때 배우자가 말어리 끊지 않고 끝까지 잘 들어줍니까? 내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의견만을 고집하고 있진 않나요?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아직도 잔소리로 들들 복습니까? 자식들 앞에서도 배우자 흉을 보며 망신을 주나요? 화가 나면 쌍욕을 퍼붓습니까?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함께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중년 이후 사랑 대신 보여줘야 할 것 두 번째, 다정함 말 한마디만 들어도 배우자가 나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알아챌 수 있습니다. 아이 뭐 그건 애완동물들도 다 알아채는 건데 어떻게 사람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가시를 바짝 세운 고슴더치처럼 뾰족뾰족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퉁명스럽게, 날카롭게, 무관심하게, 무미건조하게 말하는 태도는 나이와 상관없이 상대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을 논하기 앞서 기본 예의도 안 갖췄다는 거예요. 최소한 부부라면 배우자에게 애정을 담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 들어봐라 그렇게 되냐는 말로 자신의 예의 없음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도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부부들이 많이 있거든요. 중년 이후 사랑 대신 보여줘야 할 것 세 번째, 응원과 지원 배우자가 배우고 싶어하는 거 나이 들어서 뒤늦게라도 성취하고 싶어하는 거 여행하고 싶은 마음 사람들과 어울리려는 그 뜻을 알아주고 응원해주고 필요하다면 시간을 기꺼이 내주기도 하고 경제적 지원도 해주는 동지혜를 보여주는 것은 인생 후반전에서 정말로 필요한 덕목입니다. 여보, 지금 그걸 배워서 뭐해? 균형감은 다른 사람과 인생을 공유하는데 꼭 필요한 관계의 토대입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만 편하면 제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 사람이 배우자라면 이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죠. 나는 해도 되고 너는 절대 안 되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상대에게는 엄하기가 이의로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똑같죠 이분들은 하는 짓이 균형감을 잃은 사람과 함께 지낼수록 희생만 강요받게 됩니다. 아유, 얄밉죠 그거 중년 이후 사랑 대신 보여줘야 할 것 다섯 번째, 마지막 불평 대신 소통 배우자에 대한 불평은 지금까지 아주 차고 넘치게 했으니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에 대한 이해가 정말이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해하게 되면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그 원인을 알았으니까 말이죠. 그걸 불평만 하지 말고 자기가 메꿔주면 되죠. 서로 부족한 것을 메워주자고 같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우자와 말이 안 통한다고만 말하지 말고 자신의 설명이 상대 배우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했는지 또 자상한 태도로 이야기했는지도 되돌아볼 일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거라고 그냥 갑자기 툭 던지면 그걸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불평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변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이해를 하면 모든 게 바뀌고 분위기도 좋아집니다. 중년 이후의 부부는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면 사랑 대신 존중심, 다정함, 응원과 지원, 균형감 그리고 불평 대신 소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나이 때문에 사랑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마음이 바뀐 것이고 그냥 가정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사람일 뿐입니다. 익숙해지면 무시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귀중한 배우자가 익숙해져서 무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일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배우자가 행복하면 결국 내 자신이 더 크게 행복해집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배우자와 함께 행복을 느끼며 평안한 인생 후반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